오늘도 영찬, 영찬 수학 가르치는 강인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장마가 끝나고 정말 무더운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사실은 이제 수능 D100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촬영한 이 날은 D105이긴 합니다만은 남은 100일 동안 그리고 105일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뭐라고 했다? 수능 수학의 추구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제가 이제 형광에서 이렇게 말해보니까 친구들이 이 추구미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추구미라는 단어가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도달가능미라는 말이 있거든요. 두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친구들의 상황에 같이 적용해보면서 우리 어떻게 나갈지 생각해 볼게요. 뭐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 혹시 이 친구 아세요? 이 친구 이제 지금도 유명하지만 한때 이제 정말로 인기가 많았던 래퍼 애쉬 아일랜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딱 가잖아요. 그럼 남녀 친구들이 이렇게 딱 보다가 어? 나 어떻게 스타일링을 좀 바꿔볼까? 하다가 이렇게 사진 딱 보면은 오 탈색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이제 힙한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 하면서 아 일로 가야지 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추구미 추구하는 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막 해보면은 생각보다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머 이렇게 돼버렸네? 우리 이 형님은요 김병지 형님이라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축구 대표팀 이제 골키퍼셨습니다. 근데 이제 골키퍼 하시는데 맨날 이렇게 앞으로 막 나오셔가지고 잘 안 되신 분 중에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도달 가능미 라고 이제 부릅니다. 나는 이걸 추구했는데 어? 이렇게 되어버렸네? 어쩌지? 이런 겁니다. 뭐 비슷하게 한번 우리 여자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어? 요거 이제 우리 모를 리가 없다. 우리 뉴질리스의 한인님이죠. 이번에 이제 활동하실 때 이렇게 단발로 이렇게 똑똑 하셔가지고 어? 우리 사실 많은 친구들이 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하는데 사실 요거 이제 우리 과거부터 있었죠? 단발병에 퇴치를 하시는 항상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여기 이제 최양락 선생님이랑 여기 이제 남이성 선생님이죠. 두 분 다 이제 개그맨이신데 항상 잘 어울리시죠? 항상 어? 나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거 추가해서 딱 갔는데 뭐냐? 어? 이렇게 돼버렸네? 해서 우리가 추구미와 도달 가능미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처음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했을 때 당연히 추구하는 그 추구미 명확하죠.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뭐 100점을 받겠다 혹은 내가 원하는 뭐 1등을 받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이쯤 오면은 많은 친구들이 어? 내가 과연 이 추구미 내가 한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아까 했던 애쉬아일랜드 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어? 나 김병지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가라앉고 좀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치만 말했죠? 여러분들? 우리의 추구미는 뭐냐?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친구들 방금 제가 말했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이라서 당연해요. 그치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등급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일은요. 등급을 올리기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딱 지금 시작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잖아? 그럼 여러분들 원하는 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수학 실력이라는 게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그냥 쭉 조금씩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라는 건 단원도 많고 내용도 많고 막 문제 유형도 다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쭉 비슷비슷한데 하다가 한 번에 쭉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더 길게 어 비슷비슷비슷한데요 하다가 근데 갑자기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즉 이런 뭐다? 계단식의 성장을 한단 말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단원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쯤 딱 되면은 힘들거든. 힘들거든. 마음도 막 힘들고 몸도 덥고 하니까 한 이쯤 와 있는 거야. 근데 이쯤 돼서 뭐야? 포기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 앞에 이거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힘을 내요. 그러면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크게 뭐냐? 성장해서 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우리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마음속에 하나씩 미루어 두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 이건 좀 어려우니까. 뭐 고난도 기출이에요. 좀 나중에 할까? 아니면 이제 엔제나 실무 중에서도 좀 어려운 것들. 나중에 할까? 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 실전 개념에서도요. 우리 친구들 어? 이런 건 좀 어려운데 해서 한 번 듣고는 어?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미루어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모든 친구들마다 그런 미루어두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 어느 시점이냐? 그렇게 미루어두었던 것들을요. 해야 할 때입니다.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안 하면 안 돼? 지금 딱 해주면 되는 거야? 특히 뭐냐? 이 수학 1, 수학 2에서 약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1의 여러분들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런 거는 1단원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웬만큼 해요. 수학 2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첫 단원 뭐죠? 함수의 극한과 연속 첫 단원이잖아. 웬만큼 합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점점 좀 이렇게 힘을 잃게 돼서 약점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에서 확통이나 기하 괜찮아. 이 친구들은 열심히 이제 그 선택과목들이 어떻게 보면 전략과목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고난도 기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부터 출제되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미뤄뒀어요. 아! 이건 나중에 좀 할까? 그냥 치워버리자? 했는데 딱 뭐냐? 지금이 여기까지를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해야지 이런 이제 퀀텀 점프가 가능한 그런 이제 우리의 성장 곡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퀀텀 점프 한 다음에 뭐냐? 실리모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하면은 100일은 뭐다? 등급을 올리기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포기하지마. 포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짜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해요. 지금 어떤 등급이라도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고 같이 따라만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생각만 좀 해줘 하는 것 때문에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오를 수 있어요. 실제로 오르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받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포기한다거나 아 이거 어려우니까 안 할래. 아 머리 아파 죽겠어.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은 당연히 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 조금 조금씩만 따라와주면 되는 거예요. 제 강의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로 그렇게 이제 머리를 쓰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조금씩 똑똑해질 수 있는지 수학적으로 말이죠. 그걸 제가 같이 이렇게 한 발씩 같이 나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지금 뭐냐? 이제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우리가 약점이 되는 부분들 공부할 거냐?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찍어놓은 상태예요. 강의명이 뭐냐? 영차영찬 약점 공략 그리고 약점 공략 했죠. 뭐 해야겠어요? 압축해서 우리가 성장했대서 압축 성장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을 이렇게 다 갖다 붙였다. 약점 공략 압축 성장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많이 찍어놨고 8월 둘째 주에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어떤 주제들이냐? 우리 좀 있다 같이 하나씩 보이긴 할 건데요. 기출에 이제 많이 없는 주제들이 있어요. 왜냐? 과거로부터 우리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트렌드도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많이 없지만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냐? 못하는 주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약점이죠. 평가원에서 그 약점을 공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공략해서 나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만들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 이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전 개념 기출 그 다음 N제까지를 한 번에 진행하는 그런 강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약점을 공략한다면 뭐냐? 수학 1, 2의 약점 극복해서 1등급으로 이렇게 쭉 상승하는 그런 이제 우리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어떤 주제들을 다루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이 제일 못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수학 2에 있는 정적분 함수입니다. 이렇게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 T 이렇게 있는 친구를 말하는 거죠. 얘가를 포함한 다양한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주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식적 해석 그 다음 그래프적 해석 그리고 하나의 함수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문제들은요. 딱 문제 형태를 보면은 셋 중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결정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같이 공부해 나갈 겁니다. 수학 1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것저 또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래프 문제 한번 나오면 많은 친구들이 어 어 이러다 틀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도형 문제는 이쯤 되면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웬만큼 손을 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프는 손을 못 대는 경우도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등차 등비수열 중에서 등비수열은 사실은 우리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등차수열과 그 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화식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2에서는요. 좀 주제가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통과목에선 수학 2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 요새 부등식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등식보다도 부등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친구들이 등식으로 내면 잘 찍어요. 이게 답이지 않을까? 하면서 근데 부등식은 찍기가 되게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최근에 6월에서 봤겠지만 어? 오랜만에 4차 함수가 조금 문제처럼 나오고 있죠. 이전까지는 4차 함수는 그냥 이제 도함수 딱 구해서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문제들이었는데 아 조금씩 이제 뭐다? 4차 함수 개형 추론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구나. 근데 우리 친구들 연습이 잘 안 돼 있단 말이야. 당연하지 기출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같이 연습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4관학교에서 출제됐거든요. 어떤 범위 내에서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요것도 최근에 진짜 많이 넣어져 무슨 시험지 봤다 하면은 뭐 이제 수학 2든지 미적분이든지 무조건 접선이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지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이제 또 이거 되게 힘들어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막 이렇게 fx 더하기 4가요. fx 더하기 16이라는 항분식이 있을 때 정적분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잘하겠지만 이런 것만 나오면은 아 내가 정지해버리는 친구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죠. 스스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아 그런 정적분의 활용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를 다 들으면 좋겠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요 한 주제 있죠. 요 한 주제에 한 60분에서 70분 정도 제가 좀 길어지면 그냥 40분씩 두 개로 이렇게 막 잘랐거든요. 너무 길면 또 이제 힘드니까 어쨌든 요 한 줄당 한 이제 6, 70분을 우리가 써주면은 딱 완벽하게 공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 듣지 않아도 다 듣지 않아도 여러분 딱 이렇게 문장 딱 들었을 때 어 나 뭔지 알겠어. 나 완벽히 떠올라. 하지 않은 모든 부분들은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교재를 직접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고 이렇게 딱 촬영하면서 오 이거 진짜로 좀 괜찮게 약점이 공략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약점 공략이고 지금은 뭐야? 여러분들이 미루어뒀던 걸 해야 됐다라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걸 다 극복한다면 뭐냐? 여러분들이 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려움 겪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말한 대로 어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부분만이라도 꼭 한번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약점을 다 공략했어. 그래서 내가 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된다? 이제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야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하나씩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아 저희 사실 캐릭터가 있습니다. 요 이제 요 아이가 이제 수학이라고 불러요. 수학기 수학기에요. 기 두음법칙 넘긴 거죠. 얘가 무슨 막 다양한 예측들이 있는데 얘가 무슨 뭐 어떤 친구들은 뭐라 그러더라? 이게 무슨 완두콩이냐는 친구들 것 같아요. 하여튼 다양합니다. 근데 얘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에 다리를 붙인 거야. 그래서 얘가 성장하면은 이렇게 다리가 길어집니다. 얘가 좀 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같아졌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막 이렇게 어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가 커가지고 꽃까지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여기까지는 모두가 귀여워해지는데 아 요거 되는 순간 우리 친구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시 보니까 아 얘 좀 못생겼어.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그 뉴진스랑 같이 콜라보 하신 일본의 유명한 아티스트 분이 계시거든요. 무라카미 다카시라고 그분이 이제 꽃을 유명하시거든요. 아 그 꽃이랑 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 정말 못생겨도 너무 못생겨. 약간 진짜 도달 아니 추구미와 도달간중이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 올해부로 사실 올해 처음 나왔지만 얘가 요 아이는요 사망하셨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원래 모의고사에도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었거든요. 안되겠다. 그래서 아 이거 지금 PPT라서 우리 회사 이게 어차피 요게 이제 우리 실판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이쁘게 안 나왔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색깔이 엄청 영롱하고 이쁩니다. 그래서 아 좀 더 이렇게 요새 느낌의 우리 표지로 바꿨다. 그래서 친구들이 얘까지는 아무 말 없는데 얘는 이제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 아주 무난하고 이쁜 디자인으로 바꿨다. 그래서 시즌별로 색깔도 지금 바꿔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냐 수능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우리 영차영차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대체 그러면 모의고사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전 개념적인 내용들 그리고 교과 개념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요새 강요되고 있죠. 계산력이 필요한 그 세 가지가 조화된 모의고사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요새 여러분들 육모도 그렇고 되게 상황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험지 구성들도 막 되고 막 이상한 위치에 이상한 문제들이 있는 경우 많아 안 많아? 많죠. 그래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험지 구성을 우리가 대안 대비를 하는 그런 모의고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에서 막힐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단 말이야. 그게 꼭 이제 막 말도 안 되기 어려운 게 아니더라도 아는 건데 막히는 부분들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미리 수능 가서 경험하면 큰일 나잖아. 미리 경험시키는 그런 시험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 선생님이 그렇게 맞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해서 자 이제 간단하게 여기 이제 우리 친구들의 후기 그 육모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제가 했을 때 후기들이거든요. 후기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80점대 벽을 허물게 해준 모의고사라는 말 있죠. 그래서 실전 기출 문풀 강좌 이후 모의고사 2회를 풀면서 공부했더니 착수 84점에서 육모 96점으로 올랐어요. 더푸도 97점 엔제완광호 구모 수능댐 100점 받아보겠습니다. 그쵸? 우리 친구들 정말 훌륭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아 이렇게 오르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대 안 했는데 기대를 왜 안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첫 회니까 첫 회인데 어떻게 알겠어? 그치만 기대 안 했는데 진짜 좋아요. 그 그 그 무료라니 당시에 이제 무료였죠? 무료는 믿기지 않네요. 기출 요소 적대를 섞으면서 어느 정도 계산연도 있고 딱 적당하고 좋은 모의고사다. 제가 말했죠? 계산도 있고 기출 요소도 있고 다 있다고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현장에서 보면 충분히 막힘하는 문제가 맞는 내용 그 다음 뭐 잘생기셨어 이건 괜찮고요. 좋은 모의고사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원했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다 담겨있는 그런 모의고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냐? 뭐 퀄리티 좋아요? 모래주머니 효과로 6평 대비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뭐고 나오면 바로 구매하려고요. 거짓말이 아니죠. 사실 첫 회니까 뭐 비를 알 수가 없잖아. 제가 이렇게 후기들이 이렇게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실전 개념 교과 개념 계산력 모두 조화된 시험지구나. 그리고 다양한 구성들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막힐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경험시키는 그런 모의고사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거 풀고 나면 어떤 상황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겠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출시될 거냐? 이렇게 시즌 0 시즌 1 시즌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시즌 0은요. 구모 대비 1회 얘만 무료 배풉니다. 전체가 무료는 아니에요. 그건 좀 그렇잖아. 구모 대비 1회 무료 배포할 거고요. 언제? 8월 5일에 배포한 다음에 그러니까 업로드한다는 거죠. PDF 파일을요. 그리고 그 주에 해설 강의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1이 4회차가 있는데 요건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죠. 아마 8월 2일에 입고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주 한 회차씩 제가 해설 강의를 업로드해서 구모 전 그러니까 8월 중이죠. 8월 중에 모두 이제 마무리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2는요. 당연히 구모를 딱 보고 나서 그 구모 경향을 반영해서 올해 이제 벌어진 모든 시험들 있죠. 육모, 구모, 사관들을 반영해서 구모 이후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마지막에 좀 더 제가 더 준비를 해서 마지막 파이널 무료 구사를 출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때 돼서 제가 깜짝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즌 0, 시즌 1, 시즌 2로 구성되어 있는 무료 구사가 쭉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모 전까지 뭐냐? 아까 약점 공략, 압축성장 강의 듣고 그리고 뭐야? 시즌 0 풀어보시고 시즌 1까지 딱 풀어보시면 되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이제 100일 남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사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되게 적어 보이는데 우리 매주 모의고사 이렇게 풀고 약점 공략하는 강의 듣고 그거 복습하고 하는 게 쉬워 안 쉬워?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새 친구들이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실전 모의고사를 막 푼대요. 대체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 거냐? 라는 질문들이 온라인에도 오프라인에도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실물을 복습해야 되는지 안내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이제 찍어볼게요. 대신 그 전까지는 뭐냐? 여러분들 날씨가 덥다고 또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온다고 축축 처지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창찬 힘을 내시고 내일도 힘을 내시고 그리고 뭐냐? 수능까지 같이 힘을 냅시다. 저도 여러분들 이제 힘나도록 열심히 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럼 뭐냐?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